네 545페이지요. 임대차 가겠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걸까요? 임대차. 임대차. 글자에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차. 차는 대여해주는 사람이 있고 대여해주는 사람. 인자. 차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 쓰는 사람이 임은 뭐의 약자일까요? 이게 차임. 그러면 바로 나오죠. 차용하는 사람이 뭘 주고? 차임을 주고 빌려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임대차라 하지요. 이 임대차에 반대되는 계약이 뭘까요? 네. 이거는 사형대차입니다. 그럼 뭐죠? 사형대차는 뭐죠? 차용하는 사람이 그냥 뭐 했다가? 사용했다가 그냥 돌려주는 거. 그래서 사형대차는 뭐고? 무상.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차임을 주는 거니까 뭐다? 유상인 계약이다. 자. 차임은 돈의 하나일까요? 그러면 땡.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줘도 관계없습니다. 시골에서 논 좀 빌려 쓰고 곡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자. 618조. 한번 분해해 볼까요? 민법전에 있는 몇 조? 618조입니다. 그렇죠? 618조. 내용을 가서 보면 매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보세요. 뭐. 목적물. 목적물 뭐 할 것.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을 정했다고 그랬죠? 자. 상대방은 뭐 합니까? 그럼 상대방은. 상대방은 뭐죠? 차임. 차임 지급할 것을 마음으로써. 이 일로 옮겨야 되겠다. 중앙이 618조니까요. 그렇죠? 모양새가 안 맞네. 그렇죠? 민법전. 바꿔놨습니다. 자. 약정. 약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효력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임대차가 되면서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네. 그러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는 이쪽에 뭐가 있었고. 이쪽에 뭐가 있었고. 재산권. 이쪽에 대금이 있었죠? 여기는 뭐예요? 목적물 사용 수익 약점. 이쪽은 뭐예요? 차임 지급 약점. 네. 그러면 역시 이거는 전형일까요? 비전형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낙성일까요? 요물일까요? 낙성이겠죠? 청약 승낙이니까. 그럼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갑은 뭐 달라? 반대 거. 뭐 달라? 차임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뭐 달라? 아니 저기 목적물 있죠. 목적물 뭐 해달라? 그래요. 목적물 사용 수익 해달라는 뭐예요?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물 사용 채권. 목적물 사용 수익 채권을 갖다가 고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이걸 임차권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권? 그러면 임차권은 2편 물건일까? 3편 채권일까? 네? 채권이죠. 이게 채권이라고. 이게 채권. 목적물 사용 수익 채권을 뭐라 한다? 임차권. 채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 빌려 쓰는 방법 중에 용익 물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수익을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선 유지는. 네? 수선 유지는 채권이니까. 누가?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의리할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갑. 그럼 의리 명칭이 뭐죠? 임차인이 아니고 누구다? 임대인. 그럼 이때 갑은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네? 갑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목적물을 뭐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목적물을 먼저 모여야 되고. 네? 이쪽에다 인도할 의무가 있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네?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세 번째. 방해 제거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방해 제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목적물을 뭐 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죠. 또 무슨 의무도 부담해요? 수선 의무도 부담해야 되고. 또 이쪽이 방해받으면 방해 제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세권 가면은 주인은 소극적 의무로 바뀌겠죠. 반대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필요비예요. 무슨 비? 그럼 필요비를 누가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비를. 갑이 지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비를 누가 지출하게 되면. 필요비 지출을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갑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선 유지가 누구한테 있는 거니까. 갑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필요비를 갖다가 누가 지출하게 되면. 을이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필요비를 뭐 해달라고 이거. 달라라고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지출 즉시 상환 요구다. 아니다. 이쪽에서 달라고 할 때. 목적물 반환 요구할 때 상환 요구할 수 있다. 고르세요. 아니죠. 이거는 지출 즉시. 네. 그건 물권법에서 했던 얘기고. 물권법에서. 갑등기. 네. 을 위조. 병등기 점유할 때. 네. 들어간 비용 달라고 할 때는 달라고 할 때 한 얘기였었고. 그건 203조였었고. 네. 지금 몇 조. 이건 계약 관계잖아요. 무슨 관계니까. 계약 관계니까 지출하게 되면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음.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임차권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갑에. 갑에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관련된 지금 세 가지 있죠. 수선 유지를 필요비 상환 즉시 요구할 수 있고. 임차권 양도 전달 때는 주인의 동의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채권에서 온 겁니다. 아시습니까? 네. 이런 특지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 순서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자. 페이지 545페이지. 618조. 네. 그래서 이 임대차는 채권이지요. 뭐다? 채권. 그래서 보호가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주택 임대차하고 뭐다? 상가건물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 종류는. 임대차 문제가 나오죠. 그럼 볼 때 종류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일반법으로서의 일반법. 일반법. 민법 임대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가서. 특별법 가서 주택 임대차가 있고요. 무슨 대차요? 주택 임대차가 있고요. 또 법이 만들어졌죠. 특별법 또 있죠. 무슨 대차? 상가 임대차.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시험 볼 때 이게 일반법 임대차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죠? 주택 임대차는 그냥 하나 정도. 상가도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시험 볼 때 임대차 문제가 어떤 건지를 구별해 놓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임대차 성립의 1번 장사자 합의 또 차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해집니다. 차임 지급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618조에 보증금 지급은 없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뭐는 요소지만 차임은 요소지만 거기 보증금 지급이란 말은 없잖아요. 단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자꾸 주인이 달라고 하죠. 혹시 임차인이 뭐 안 낼까 봐 차임 안 줄까 봐 그걸 담보 형식으로 받아내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보증금 지급은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요소다? 차임 지급은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까 여러분들 타인 물건 관리도 팔아먹는데 타인 물건 같은 경우 임대차 못 하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 임대차 차임 지급은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임차권에 뭐가 있다? 물건화. 임차권에 무슨 화? 물건화. 몇 페이지요? 54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일반법 임대차는 굉장히 약합니다. 자, 보통 일반법 임대차는 보통 등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는 뭐 안된 임차권이에요? 보통. 네? 등기 안된 무슨 권이에요? 임차권이에요. 등기 안된 임차권은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안된 임차권은 뭐다? 네? 뭐가 됐을 때. 매매가 됐을 때 새로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거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주인 바뀌면.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네?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 한다? 조문상 일단 등기 가능성 열어놨어요. 거기 621조이십니까? 몇 조요? 547페이지에. 621조 있잖아요. 임대차 뭐 할 수 있다? 등기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임차권은 621조에서 뭐예요? 등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꼭 등기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임차권을 뭐 한다면? 등기 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 할 수 있겠죠. 아니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등기 안된 임차권하고 등기된 임차권의 차이가 뭘까? 등기 안된 거, 등기된 임차권이 있으면 물론 이제 새로운 주인에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당연한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등기 안된 임차권은 네? 물청에 물청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그럼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등기 돼 있으면 물권 하니까 임차권 기초는 뭐가 있다는 거? 물청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데 한 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21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주인이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차에서 주인들이 잘 뭘 안 해주니까 등기를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 만들어서 그래서 특별법 주택임대차에서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 하지 않아도 가서 전입신고 가서 뭐 한다? 이전받아서, 그죠? 주민등록, 주택을 뭐 받고 그러니까 이사 가서 주택을 뭐 받고 인도 점유하고 플러스에 가서 무슨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재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졌다는 것 또 그럼 상가는 뭡니까? 뭐 해주지 않아도 등기 전에도 일정 기준 금액 하 환산 보증금 이하를 전전해서 여기 이제 건물을 뭐 받아서 인도 받아서 가서 여기는 주민등록이 아니고 뭐다? 여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그때부터 뭘 갖춘다? 대학력을 갖춘다. 그래서 물권 화를 자꾸 시켜줍니다. 약자를 뭐 한다? 보호한다. 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 621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22조가 있어요. 몇 조요? 622조는 이런 겁니다. 토지를 임대차 했어요. 무슨 대차요?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주인이 이 토지 임차권을 등기해 줄까? 안 해 줄까? 등기를 잘 안 해 주겠죠. 그러면 갑은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을은 당연히 무슨 권이 있어요? 토지 임차권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 임차권을 주인이 등기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줘요. 그러면 임차권을 뭐 하지 않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지만 을이 임차권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신축하겠죠? 그럼 신축해서 신축 뭐 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하죠?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건물 등기 그러면 건물 등기 날짜가 만약에 7월 1일이에요. 며칠이요? 그 다음에 갑이 주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혹시 은행에다 이걸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무슨 권? 자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날짜가 만약에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짜하고 비교해서 이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 등기 된 날짜가 며칠이죠? 7월 1일이니까 이게 이거보다 빠르죠. 그래서 이거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뭐가 돼도 실행돼도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뭐는 하지 않았지만 토지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았지만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 등기가 빠르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 등기가 완성은 빨리 했는데 이걸 만약에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이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게 622조를 얘기한 겁니다. 몇 조에요? 622조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548페이지 주택임대차법법상 대항력 말씀드렸고요 상가근물임대차 대항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었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등기 안된 임차권은 방해배제 청구권이 없어요. 뭐가 됐을 때만 등기 됐을 때만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겠죠? 그거 설명드렸고요. 맨 밑에 처분권 당연히 임차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 자 이제 그다부터 이제 549번째 존속기간에 가는 겁니다. 자 기간 약정한 경우입니다. 기간 기간 약정 가지고 보니까 약정했을 때 과거에는 최장기가 있었는데 위험 판결 받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뭐가 없다? 약정했을 때 제한 없이 그렇죠? 제한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뭐 할 수 있다? 약속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을 약정했을 때고 약정이 없으면 특징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통과요? 해지 뭐다? 통과 통과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같은 경우 뭐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통과하게 되면 주인이 뭐하게 되면 통과하면 6월이 지나야지 끝난다 되어 있고 임차인이 통과하게 되면 1월이 지나야지 끝난다고도 있어요.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하던지 간에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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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숫자 귀찮아 줄 것 같아요. 그죠? 숫자 그래서 뭐 600이 1은 5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600이 1은 5 그래서 밑에 549페이지에 거기 635조가 있어요. 몇 조요? 635조 뭐 이런 것들은 뭐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의 문제니까 뭐 암기사항에 대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 약정 없으면 이쪽저쪽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과 그래서 675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39조입니다.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약정 그렇다 하더라도 갱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갱신이 있고 약정 갱신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 갱신이 있겠죠. 약정 갱신이야 뭐 당연히 합의하면 되는 거고 법정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은 일명 자동 갱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갱신이요? 자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다른 게 아니고 기간이 뭐가 됐는데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뭐요? 주인이 말이 없어요. 뭐요? 주인이 뭐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아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이 아무 말이 없을 때 하셨습니다. 전 계약과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동일 조건으로 뭐한다? 갱신되는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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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간은 뭐가 없다? 그럼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그래서 약정 없으면 뭐한다?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법정갱신 나오면 항상 끝에 이 통고란 말이 붙어온다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은 꼭 무슨 말이 붙는다? 통고가 붙어. 통고 그래서 법정갱신과 통고는 한묶음 그래서 법정갱신은 결국 나중에 약정이 없는 거니까 675 이리로 간다는 거 639조 자 자동갱신 됐을 때 639조 이왕해 보시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뭐한다? 소멸하겠죠. 그래서 해지 통고에서 법정갱신 된 경우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고 스스로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해지 통고 법정갱신과 같이 묶어두시고요. 네 다음 이제 551페이지 임대차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임찬의 권리가 있겠죠. 자 552페이지 가십시오. 552페이지 임대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무? 페이지 552페이지 주인의 의무 자 6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란 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왔네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다음 니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수선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디귿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무요? 이건 적극적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의무 가지고 있는데 이 수선의무 관련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자 주인은 수선의무 수선 의무를 면제 받는다. 이 특약도 뭐하다? 유효합니다. 특약도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단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유효는 소규모 수선까지만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유효하지 대파선 수선 대수선은 여전히 누구의 의무다? 임대인의 의무라는 것 그래서 55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맨 밑에 D 있죠? D D 소규모 수선의 하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대파선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분 대수선 기본적 설비분의 교체등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누구다? 임대인 것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주인이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어도 소규모 수선까지 면제지 대파선 수선은 여전히 누구의 의무?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그리고 우측에 판례 있죠? 임차인 안전 배려 도난 방지 보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들은 임차인 처음부터 뭐 달아줘야 될까? 네? 뭐 달아줘야 될까? 세컴? 다 달아줘야 될걸요? 안되죠? 그래서 도난 안전 배려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내 의무 세 가지 3대 의무를 한번 생각하고요. 임차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1번에 기억에 임차권은 채권으로 구성한다고 됐죠? 임차권 물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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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채권에서는 물청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단 등기가 되면 예외적으로 이따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드디어 626조가 나왔습니다. 임차인의 무순청구권 상한청구권 나왔습니다. 몇 조요? 626조 시험에 나온다 가정의 두기 몇 조? 626조 몇 페이지 있습니까? 네? 554페이지 있죠? 자 거기 임차인 보니까 1항에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래는 누구 의무인데 주인의 의무인데 임차인이 만약에 뭐 지출하게 되면 네 필요비를 지출하게 되면 이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뭐한다?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무슨 비는 위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이건 바로 달하면 안 되죠. 지금 무슨 중이기 때문에 존속 중이니까 이건 즉시란 말씀은 논리가 안 맞고 그렇죠? 언제 기간이 일단 뭐가 돼요? 만료 된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료 후 뭐가 증가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가액 증가가 뭐예요? 현존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계산을 해야 돼요. 네? 뭐하고 뭐하고 지출한 금액 또는 뭐다 증가액 무슨 금액이요? 지출 금액 하고 또는 뭐다 증가액을 계산해서 청구 들어가요. 선택은 누가 할까요? 선택은 역시 임대인이 할 것이다.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임대인. 그래서 필요비하고 무슨 비하고 위익비하고 이 글자를 뭐하면 안 된다? 필요비라는 이 단어하고 무슨 비하고 유익비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자 조문에서 나왔고요. 자 그러면 거기 기억에 필요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555페이지에 즉시 따옴표 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익비는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종료 한때죠. C 서로 비교가 됩니다. 종료 한때 종료 한때 들어가고요. D 실제 지출한 금액과 같이 증가액을 계산하면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E를 체킹하세요. E 특징 필요비는 그런 말이 없는데 무슨 비만큼은 위비만큼은 금액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위비 가지고는 법원에 뭐하면 청구해요. 좀 유예기간을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뭐하게 되면 상한기간을 갖다가 늘려줄 수 있어야 없어요? 상한기간을 유예 연기시킬 수 있거든요. 유예시킬 수 있는 게 뭐다? 무슨 비는? 필요비는 되는데 뭐는 아니다? 유입비는 되는데 뭐는 아니다? 필요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입비 가지고 유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유입비 가지고 무슨 건? 글자 맞추기 글자 맞추기 필요비 유입비 있잖아요. 유입비 가지고도 무슨 건? 유치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니은에 이 있죠. 법원은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 유입비 상한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모아 수 있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유입비 상한 청구권은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디 체킹하세요. 디귿 자 행사기간입니다. 혹시 아까 필요비는 즉시이고 유입비는 종료후라고 그랬죠? 근데 임차인이 그런 걸 행사하지 않고 목적물을 그냥 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목적물을 만약에 반환했으면 마지막 데드라인이 언제다? 반환 날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자 6개월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필요비 유입비 무슨 비 무슨 비 필요비 유입비 글자가 몇 개예요? 6개네 이것도 몇 개월? 6개월 아까 물건 하자 있었죠? 선임인 무과실도 몇 개월? 6개월 입니다. 자 626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626조가 중요할까? 203조랑 연관이 있었어. 몇 조요? 203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문제가 있어요. 556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203조하고 626조 관련된 문제예요. 갑은 을한테 거기 4억 원에 임대했습니다. 기간 중 을은 유지비 200만 원 개량비 얼마 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의 질을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쪽 그림 보세요. 그냥 바로 그림을 해결해 드릴게. 갑의 건물을 을이 뭐해서 을이 뭐했어요? 임대차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지비가 있고 개량비용이 있죠. 그러면 임대차에서 을이 무슨 비도 지출하고 필요비도 지출하고 무슨 비도 유지비 지출했죠. 그런데 갑이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승계시키지 않는 채 이때 을은 203조를 가지고 몇 조를 가지고 203조는 점유자 회복자 얘기입니다. 자 203조는 제목이 뭐라고요? 203조는 점유자가 있고요. 주인이 회복자가 있어요.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고요. 자 626조는 이건 계약관계죠. 누구하고 누구요? 임 대인하고 누구요? 임 차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계약관계가 아닐 때 아까 살짝 했었잖아요. 뭐 갑등기 을 위조 병등기 점유 그래서 갑이 병한 때 등기 지워 점유 내놓을 때 병이 뭐야? 그냥 못 주지. 그동안 점유했던 들어간 비용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등기 을 위조 병등기 점유는 갑하고 병은 아무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전문이 몇조다? 203조고 지금은 계약관계잖아요. 계약관계 따라서 임차인 을은 몇조를 들고서 203조 들고서 누구한테도 공격할 수 없고 병한테도 공격할 수 없고 갑한테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문은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니까. 자 을이 지출한 것은 여기 계약관계 임대차에서 지출한 필요비위비는 몇조 얘기예요. 몇조 626조 얘기란 말이에요. 몇조 그러니까 626조 가지고 채권이니까 여기는 관계가 없는 거고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그 문제 보시면 1번에 거기 2번하고 거기 5번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1번에 2번은 X건물 반환 청구하는 새주인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203조에서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몇조 들고 가야 돼요? 5번 있잖아요. 5번 을은 임차인 비용 상한 청구권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시 종료 시 가액 증가가가 현전한 때 갑한테만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몇번 비교가 돼요? 2번과 몇번 5번이 딱 비교가 돼요. 그래서 가서 203조도 한 문제고 몇조도 한 문제다? 626조도 한 문제예요. 두 문제짜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임차인의 뭐다? 비용 상한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는 이제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용 권입니다. 무슨 청구인요? 부속물 그럼 이제 매수용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물하고 무슨 물이 있다. 지상물이 있고요. 부속물이 있어요. 뭐하고 뭐? 자, 토지를 임대차 했다 하는 것하고 건물을 임대차 했다는 얘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무슨 대차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하고 무슨 대차 건물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빈 토지를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임대차 하게 되면 토지 임차 이니 토지 임차 이니 그 토지 위에다가 뭔가 건물을 신축할 거 아니에요. 토지 임차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 건물은 누구 거죠? 값 것을 의리 만약에 했다면 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건물을 살아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값한테 그럼 의리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천국 얘기예요? 지상물 살아난 지상물 매수 천국권 이야기지 부속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값의 건물을 뭐였으면 임대차 해가지고 이건 건물 임차이니 그죠? 건물 임차이니 혹시 만약에 여기다 건물을 중축했어요. 뭐 했다고? 건물은 뭐 했다고요? 중축을 했다고 건물 건물 중축했을 때 이게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면 이제 쓰는 말은 뭐다? 부송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물? 부송물 그래서 이제 뭐다? 독립성이 있다면 부송물 뭐다? 매수 천국권 문제가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천국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물하고 지상물하고 뭐하고 부송물 있다는 것을 먼저 뭐하고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비용산천권도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필료비하고 무슨 비하고 유입비가 있다는 것을 선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매수 원권은 전부다 강행규정이야. 무슨 규정? 그리고 이런 매수 원권은 전부다 천국권이 아니에요. 이 글자는 천권이지만 이게 말은 천권이지만 천권이 아니에요. 전부다 무슨 권이다?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내가 사겠다 안 사겠다 선택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전부다 뭐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좋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매수 원권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지 상 물하고 뭐하고 부속물을 먼저 뭐할 것 구별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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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